아이고 진짜 이제 마지막이네 빨리 해주세요 누나씨는 랭퍼스타 나왔습니다 하은아 누나 좋아요? 응 먹을까? 밥 먹을래? 둘이 제일 좋아 나중에 더 한국에 오면은 우리 다시 또 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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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이때 2년도와 같이 지나가면서 항상 팝탄을 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이란 2년반 동안 쉬게 뜬 영업, 취업은 2년반 3년 바쁘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